야! 전판 다섯개 배낼까? 어때? 저팀 한거 아오케오케오케 나쁘지 않아 어 그거면 좋다 탑정글 탑캐넨 정글 넥사이 미니 제드 칼리 연습이 너무 안된다고 좀 잘하는거 하라고 전판이 너무 빡세서 배낼다고 하면 되지 너무 빡세가지고 어 뭐 질 뻔했다고 탑정글 미드원 디서퍼손으로 픽할래? 야 그냥 우리 어 그냥 하고싶은거 하자 응 나 아무 뭐 할게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뻑쥐다 이 이옴키를 아무븐이야 그냥 뻑쥐다 이 accus진걸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아무븐 아니지 않냐? 아 아무븐 좋아 그래? 보여줄게 아 마지막 페이 제일 니 아이디어링 내 봐 야 빨리 채팅쳐봐 레오나 우리가 밴할거라고 하지마라고 밴 뭐하냐? 아 밴하지 말든가 마지막 밴은 어 하지마 하지마 니가 뺏어서 밴을 못했다가 이런 느낌으로 나가 어? 아자x3 어 오케오케오케 어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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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히 계세요 여기 암흥무 보고 여기 아칼리 봐 아 짭을 보러? 오면 내가 물어버린다 원다 얘네가 인병온네 아 찌식소리 오지네 아 템 안 사와도 돼 나 템 안 사왔거든 템 없이 할게 쿨 썼어? 아니? 나 W 막던데? 빨리 집 갔다가 Q 찍고 빨리 바텀 와 나 이거 킬다고 어차피 집 갔다가 탑 티르트라 떨어졌어 빨리 와줘야 돼 저 바텀 멘탈 나갔는데 멘탈 더 터뜨린다 말인데 빨리 와 런쥄도 여기 들어와라 이제 나 들어갈 수 있을까? 나 들어갈 수 있을까? 니가 처맞으면 안됐지 바보야 일로오라니까 바로 이거 왜이래 애매한데 이거 들어가 나 더 찍을래? 나 다시 있을까? 미드라이즈야? 뒤로 돌아와 어 뒤로 돌아와서 보여 아니면 여기 있어 여기가 최드 히트 너 방금 보인거 같은데? 나 안보였어 안보였어 보였을거야 아마 내가 생각엔 보였어 내 생각엔 안보였을거 같아 찍는다 공중에 띄워준거 Q 쓰면 될거 아니야 나이스 우리 블루는 몰라 우리 블루 몰라 알아서 라인전 해주라 이건 당할만해요 왜이러냐 슬라이네 비교하나 바텀 스킬 빠진거 없지 힐 빠졌어 안빠졌어 아무것도 안빠졌어 나만 정확하게 해놨어 아 근데 이거 바텀 킬줘야되는데 어차피 나는 킬 먹어도 탑 라인전 이거 라인 타고 시작하는거랑 똑같은데 내가 이런걸로 메가 터뜨려야되고 인정? 아 ㅅㅂ 나 왜이러간대 극딜 일단은 템 하나는 이거 가야되고 나 저 부분 봤던 겐가래 무조건 시작할게 안대 써줘 나 렌즈는 있어 지금 엘리스 비치 안보여 해줘 레오나 안보여 레오나 안보여 레오나 안보여 레오나 안보여 레오나 안보여 탑 다이브 냄새나는데 무시한 비야 무시한 비야 싸우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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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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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명아 지금 미드 갈수있다 판테온 탈탑다 탈탑다 아니 탈탑 탈탑인데 암흥 개고데기인데 아니 아니 구데기가 아니라 테란이 없어서 잡은거 같다 아 문이 지렸는데 텔 생각 안 했다 그치 나만 텔 빠지고 하는거라서 아 엘리스 조금 이어가지고 텔만 아니였으면 아 바타 스펠이 하나도 안 빠졌어 지금부터 봐 바타가 지워졌어 럴리 스팟 점 만 25초 바로 가가지고 아 시가 다른 중 다른 중 스펠이 다 빠졌잖아 가자 가자 노예 노예 내가 잡을게 형님 잡을래? 아니 그냥 먹어라 아니야 아니야 플래시 루시아만 빠졌어 그냥 먹지 뭐하냐 그래 그거는 그냥 먹었어야 돼 다른 중 얘 난이 빠졌다 나 근데 가기 조금 애매해요 오케이 네 어차피 이거 큐맞다도 죽이기 애매는데 그니까 갈게 엘리스 여기있어 엘리스 여기있어 엘리스 여기있어 엘리스 여기있어 생탱 이거 탁하면 잡을 수 있냐? 응 잡어 가자 갈게 다른 중 가자 다른 중 레오나 안보여 여기있다 레오나 엘리스 아까 아래쪽이긴 했어 엘리스 아까 아래쪽이긴 했어 야야야야야 나 쥐있다 나 봤으면 텔 되긴 하는데 사줘 게임 나왔어 엘리스 왔어 슬로로 맞췄거든 아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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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미니언 사이에 껴 공대 지렸지 어 공대 방금 치아 쪼았다 나 미드라인 좀 먹을게 판테용 공 어디든지 갈 수 있긴 하다 판테용은 안보여 판테용 탑에 공쌌다 야 얘들아 내가 앨리스보다 개킹 더 잘 다닌다 좋은거 봐 얘들아 앨리스 지금 키가 0파라서 정글 차이 나올까봐 그것만 조심해 뭔 느낌인지 알지? 우리 갱킹을 가능성 크다 얘들아 어 좀 심하네 이거 신적으로 지금 압박감 들고 왔을거야 라이즈 윗무빙 아 뭐야 와 나 빌지워터 쓰는 줄 알았는데 빌지워터도 아니야 아니 루시안 이거 플래티넘 아니야? 템트리도 이상한데? 얘네 라이즈 쎄게 간다 템 봐봐 나 불씨 오로초 루시 에 inte 아 나 불실로 막았어야 했는데 아 미안하다 아 이게 죽는데데? 그러면 나 라이저로 돌게 엘리스 안보여? 아 불실로 막을거에요 엘리스 이쪽일거 아냐 느낌 나 여기 대기치고 있어 나칼리랑 하나 나칼리 꼭 빠졌네 들어가자 나 아까 바텀에 썼어 바텀 축하자 사이브 칠 때 이거? 어 엘리스 안보여? 뭐 하다가 엘리스 만날수도 있다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원딜 노플 원딜 노플이야 둘다 노플 둘다 노플 어 여기있다 라이즈 마 라이즈 마 라이즈 마 라이즈 마 라이즈 마 이거 라이즈 마크 렁ㅇ 렁2딜 렁이 kwip 아 라이즈가 좀 떨어지네 이래야 라이즈 용압이야 이거로 간 거 같은데.. 뭐야 이거 뭐가 이거 그게 뭐냐? 방금 엘리스만 폴받았고 다른거 엘리스만 엘리스만 보셔야? 아 알고있어서 세게 하는 중 야 지금 꼴렬에 먹으러.. 아 안갔다 이제 폴업스에 한번 따긴 따야돼 얘 지금 앙포모 이거 못오냐? 이거 와주면 무조건 이득되는 라인인데 여기 아 그래 탁 달릴거야 미안하다 이거는 너 와줬으면 좋겠어 나 너 탁할게 뺄게 엘리스 노플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아주 못해 한턴 못해 맞춰봐 나 집 아니다 망가야겠다 막 얘들아 내 템 지린다 보이나? 멋있다 나도 저 집 꼭 룸메 사웠어 얘네 불로 먹었어 집 안갔다 레오나 그 헤르메서 같다 어우 이거 지지직 소리 왜 이렇게 심하냐 레오나 안보여 나 궁이 있어 나 올라가실게 박텀 퇴 박텀 퇴 퇴 퇴 너 라이즈야 못가져 나 아 저거 빨리 있을걸 아 나 실패했다 아 나 E 없는데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레오나 노플 아 근데 루시안 존나 세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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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 루시안 저거 존나 세 저거 진짜 초반용이야 완전 아 저거 두개다 양날 도끼 가고 야 괜찮아 야 운영 가면 우리가 부족해 알지? 운영기 가면 셀거 같은데 뭔가 거기다 E 엘리스 아까 레드쪽이 마지막으로 보이는건 레드쪽이었다 많아 윗쪽이었는데 나 용개웅 오르맛 산태웅 개 필요해 라이즈 윗무빙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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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생형 라이즈 윗무빙 바로와봐 아칼립 와야돼 다 끝난다 뭔가 이렇게 안말릴거 같은데 다와줘야해 다와줘야해 라이즈 윗무빙에 에프 뛰고 왔나가 못올라가 왔네 와도 치아 없었어 이거 찍지? 바로 패자 여기 핑 와야 이거 전령치겠다 나 이거 먹고 집 가야해 어? 이 친구는 너무 없나? 정글 이상해 아 못먹겠다 이거 아 핑하 사야겠다 그냥 바텀도 루시안에 킬 많이 먹을지 루시안 미래 없는 템트릭 안해 저거 형 나 불실 없다 궁 받을거야 아마 12초 아니 근데 이거 맞고 나서 써도 돼 엘리스 지금 이거 체크 중이다 바텀 나 그냥 바텀 안 갈게 나 다운 웨이브 클리어하고 내려와 나 공하고 다이킬거라고 루시안 맞았어 루시안 맞았어 루시안 맞았어 루시안 맞았어 루시안 맞았어 루시안 맞게 그냥 아래 몸이 쳐 그냥 아래 몸이 쳐 양해를 맺어어요 루시안 맞았어 라임 지빌이다 쨍루시안 맞춰 루시안 맞춰 루시안 맞춰 루시안 맞춰 루시안 맞춰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저희 새로운 지점으로 와가지고 라이즈 지금 빈타이밍인데 잽 아나 없어? 먼저 밀자 이거 라이즈 지금 이제 다시 미드 포기할 때 예우가 얘네 전형만 생각하면 됐대 응 그리고 집 가다 바로 탁 가는 거 봐 지금이라 나는 전부 상김치고 나 이거 저거 테리 끼네 뭐야 저거 딜 돼? 되네 이거 그냥 레드 먹어도 되나? 나 불실 없어 불실 13초 뭔데 이거 이거 그냥 전형 공짜야 전형 지금 시키면 공짜 바텀에 엘리스 노플 아니야? 어 맞아 엘리스 노플? 루시아 나 이거 탑 누가 와줘야 된다 이거 탑 라인 라인 탑으로 바뀌는데 나 재원아 바텀 아까 스펠 빠진 거 뭐 있어? 나 한 라인 더 클리어 해보긴 할게 루시아만 쿨 빠졌거든 루시아는 우리 그럼 루시아 둘 다 넣으세요 그럼 20분까지 루시안이고 야 여기 보고 있어 베니아빠 드르드르 드르르 드르르 하시구요 나이스 에메인아 탑으로 홀드 열어라고 정글이나 근데 우리 둘이 못하거든 대체 나 이거 봐줘 아니다 여기 엘리스 노플 판테완이 풀어 나 그냥 요오무스크로 탁 가서 내가 바다 먹었어 이거 쌈나면 안 돼 그냥 빼야 돼 그냥 빼야 돼 쌈나면 아칼리도 이제 거기 없고 티면 안 될 거야 나 티면 돼 내 상태가 안 좋은데? 이런 거 아냐 이거? 나 살았는데? 텔 타줘 노플 라이즈 칠 뺐어 야 아래 못해라 나 없었어 라이즈 좀 봐야 돼 라이즈 좀 봐야 돼 아래쪽 베니아빠 쟤 노플 라이즈 좀 봐야 돼 야 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버려 버려 이거 맘아 맘아가 없어 라이즈 나 괜찮아 나 죽어도 돼 나 쌈 쌈 세 나 존나 세 나 존나 세 나 보내 나 보내 나이스 야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야 야 시발 야 형 개새끼야 야 형 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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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거 죽어도 돼 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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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요 저요 아 저요 저요 다시 집 간다 집 간다 어? 어 오케 오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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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원아 여기 와도 좀 나 와도 없어 나 베니아빠 여기 집 찍는데 베니아빠 집 찍은 거 같은데 여기서 뭐야 야 없다 야 여기 있다 어 괜찮은데? 야 망했다 망했다 그럼 망했다 뭐야 나 뭐야 우리 지금 전용 아무도 안 먹었어 어 맞네 야 괜찮아 괜찮아 야 핸디캔 핸디캔 아 근데 이거 지식 소리 너무 심각해 야 베리아빠 야 나 암살할라 했다 암웅으로 야 나 정웅은 니 암살할라까 그라노 어? 왜이러지 근데 베니아빠 뭐야 템트리 이상해 몰라 이상해 아 근데 저거 구급기들 진짜 센해 나 아까 5컵놨어 구급기 야 야 야 이거 가자 야 미쳤네 어우 나 궁없다 근데 오케이 나부터 갈게 갈게 레오나 조심 나 불쇄줄게 거기 안가 일단 레오나 잡을게 난 야 베리아빠 이거 카이튼 개 터로 두텔 누구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2텔 두텔 뭐야 이거 나한테 탔어 야 야 야 살려 야 야 야 죽겠다 아니 왜이렇게 늦게 타노 친구야 나 다왔다 야 2대3이다 2대3 라이스 라이스 에이 라이스 1팩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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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도와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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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치로 지내 그냥 주아 뭐야 아 야 야 야 야 야 너 죽어 불리해 죽어 죽으라고 아니 뭐해 죽였어 죽였어 아 아 게임 좋나게 기하네 하하 재밌다 야 애들아 재밌다 이거 야 애들아 왜저끔 나 죽으라노 애들아 시리 지난라고 아니 아니 뭐해 이거 저품들이 정오후 갑니다 정오후 잘 지내여 정오후 정오후 이 ㅆ나 약해 정오후 정오후 아니 그거 벤씨 뺐잖아 아니 그거 뺐잖아 궁은 쿨이었어 궁은 쿨이었고 Q는 야 라인조 클리어 해봐 여기 누가 아니 괜히 아빠 ㅆ나 세다고 어 뭐야 나 이거 사운드 이상해 야야야야야야 어? 아 여기 라인조 일로와 내 쪽으로와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두 명 뛰었다 나 죽으면 지랄거야 죽으면 지랄거야 죽으면 지랄거야 쟤들아 쟤들아 게임 이제 에 Of 자 둘이 자 해 죽 Ide 아니 내가 똥발로 하라고 아 나 또 하기 싫어 얘네라 나 또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 팀 아무것도 있잖아 개세지가 아니 나 제 시일 때문에 나도 죽었다고 진짜 맞아? 아니 아무거나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니를? 아니 라이즈 먹고 있었다 레드도 뺏겼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죽여라 죽여라 가는 중 뭐야 난이 터짐 아니구나 아 박아봐 풀받 나 붕대 적중률 3타치야 얘들아 나 불씨에 청취한 대니아빠 잡아 대니아빠 뭐하네 나 궁 좀 기다려줘 환드데이 아래서 온다 나 불씨 없어 13초야 대니아빠 잡아야돼 우리 미드에타 파워부터 밀자 일단 대니아빠 아야야야 저거 나 불씨 스템어 2초 됐다 아니 형 내가 탑 탑 뛰어 탑 뛰어 탑 뛰어 탑 뛰어 탑 뛰어 여기 여기 해냄게 우리 형 우리 포토 가긴 가야돼 부스로 궁으로 딜하는거야? 뭐 다 로 하는거다 아무 πολKeown 라이즈 봐줘 영영아 자 때렸다 싸운다 싸운다 내가 만질게 북뼈어 빱뱉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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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빱뱉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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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라고 때려면 어디야 얘네 죽여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내 쪽으로 오라고 내 쪽으로 오라고 아니 형들 나군이 당했습니다 뒤져라 아 나 짜증나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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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어 바로는 안 나가 아니 야 나 전무하고 어디갔어 나는 여명하게 앞을 봐주지 아빠 달라 했는데 아니 마안디용 9몬데잖아 두명 잡고 우리가 부시해서 드리블하고 있어 근데 경제 끼고 싸워야 된다니까 방금 내가 못한게 아니라니까 개새끼야 나 텔 있는데 낚시하라고 템이 이거잖아 완전 그거라 어 치고있어 치고있어 나 와도 없는데 치고있어 뭐야 날라온 줄 알았네 막았어 안 돼 이러면 내가 차 가야되네 뭐야 이거 배니 아파 대시 쏘서 왔는데 이제 방 끝 진짜 좋다 그치 넘어가서 여기 여기 우리 이거 바로 가줘야돼 1차 1차 타워는 좀 푸셔지고 푸시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합 없어 법비로 안갈거야? 여기 직 가는거 같은데 직간다 직간다 푸시하는 직간다 푸시하는 직간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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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간다 미드 매네아 빠져나 매네아 빠져나 매네아 빠져나 가자 가자 뒤쪽 갈게 뒤쪽 볼게 뒤쪽 보자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나도 싸이홍구 간다 싸이홍구 간다 대가리 운전의 신 뒤조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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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끄는 중 어그로 끄는 중 해보든지 해보든지 왜 보자고 안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바론은 더 힘들지 믿어 주면 나 이제 방금 또 싶은거 아냐? 여기서 하면 대기 여기서 나 대기 치면 올 것 같은데 바로 안으로 안으로 인지도 바론으로 아 여기 뒤쪽 빠야되 뒤쪽 빠야되 뒤쪽 빠야되 뒤쪽 빠야되 아 시발 아 너무 세게 물렸는데 아 시발 아 시발 또 꽂는 중 나을만해 볼만해 뭐야 빤티 형 문어코하는데? 나만 그렇게 뭐야? 어 나도 나도 더 갈래? 빤티 형 부상키도 나 부상키도 나 부상키도 뭐야 빼야돼 빼야돼 뭐야 루시안 딜 뭐야 아 텔까지 없어 텔까지 없어 랩차가 너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난 몰라 그냥 우리 싸움에서 바론 먹고 이겨야 될 것 같아 어 우리 갱자업식인데 싸우면 안 된다 아 근데 방금은 좋았는데 아 방금 루시안 딱 따면서 잘 열어서 야 근데 우리 바론치기 애매했지 애매했어 한 마리 잘랐어야겠어 아 좋아 땀 먹어야겠다 아 나이탈타 아우 나이탈타 어우 시가 존나 아파 아니 이거 바텀을 못 가니까 바텀을 못 가니까 싸움 열자 싸움 열어 그럼 베리아빠 지금 누공이라서 지금 열면 괜찮네 근데 제 스킬이 길을 걷다 와야지 근데 바람 확인해줘야 이거 어이 레벨 에반데? 나 갱제형보다 레벨 낮아 이러면 나도 갱제형보다 레벨 낮아 지금 그냥 싸움 열려는 것도 이거 스킬 좀 커져내줘 이거 핑크 다 핑크거든요 이거 내가 일단 빼볼게 안 보여 일단 뺐거든 이거 실드 방끝 미드 걸어버리자 여기 와드실라 바로는 쳐보든 쳐봐야 돼 너무 멍청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안치고서 할게 없어 서울랑가 난 치다가 걸다 무모 탱이 안 돼 이거 무모 탱 안 돼 어팀 너무 많이 나왔네 싸움으로 봐야 돼 싸움으로 한팀 구미 있었어 야 무수가 죽었다 죽냐 이쪽 다 보면중 나이를 잡았다 나이프 잡았다 나이프 붙잡았어 일단 나이스 갱제형 시켜 아니 갱제형 시켜 아니 갱제형 시켜 나이프 괜찮은데?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ㅅㅂ 혼나 잘했는듯해 베네 아빠 노플 걔네 하얗을 수 있는거 없어 미드에서 흡혈 좀 한번 괜찮네 빅탈 빅이 났네 내가 가서 할게 빅탈 죽이자 일단 또 합보자 가자 바둑도 잡다 이거 천천히 천천히 오아 ㅅㅂ 뭔들이야 저 궁 빅태형 살아남으면 일단 치아부터 쳐거든 루시안만 루시안 15킬이거든 이거 수분도 가야겠는데 어우 이거 너무 CC 많아 어 나도 강인함 메이판 갔어 내가 탱하면 되긴 해 탱은 돼 아니 라데시 저기부터 탱하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다 갈래? 오면 준비해줘 아 볼래? 볼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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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이젠 안 돼 아 ㅅㅂ 뭔 딜이야 아 ㅅㅂ 뭔 딜이야 저거 진짜 미쳤어 딜 나이스 나이스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자 사는 쪽으로 해봐 사는 쪽으로 보자 보자 바로는 나갔어 아몬모가 ㅅㅂ 쓰레기 캐릭이다 저거 아 피받하겠다 아니 아몬모는 너가 너무 못하는데요? 아니 승연도랑 차이가 없다니까 지금 그냥 2개 스킬 루시안 풀 재놓을게 아니 진짜 승연도랑 상관없긴 하지 지금 레벨이 제일 상관있지 지금 아니 야 저거 캐릭터 차이 때문에 이겨 그냥 갱전만 지키면 이겨 그래 갱전만 지키면 된다니까 왜 저기 아니 레벨 따라잡혀도 한타 잘하면 이기만 해 그래 루시안이 갱제 안 물고 갱제가 멀리서 더 때릴 팔 길게 때릴 수 있는 거면 근데 이번 대지드래곤 뭐를 해야되는데 저 용 줘야돼 용도 안돼 야 용 주고 어차피 5분이니까 저쪽 바로 루시안 풀 빠졌다 용도 3분이야? 무한지속 아니야 저거? 내가 알곤 저거 무한지속인데 아 다음게 무한지속 아 용 줘야돼 줘야돼 내가 한군데 스크도 모아서 차징잘들어가면 진짜 한타 이긴다 바론이라도 여기 와볼래? 여기 한번 올핀 있어라 여기 한번 올핀 있어라 이리로 들어온다 여기 하면 나도 우리쪽 위치 봐봐 응 나 보고있어 나 풀차징해서 에어본 뛰고 시작하면 괜찮아 바텀으로 오네 얘네 바텀 줄거야 아니면 막을거야 아니면 억제기까지 줄거야? 라이즈를 벌렀다 라이즈 라이즈 애매하다 라이즈도 애매 라이즈도 애매 아 일단 억제에 맞자 억제 타워 좀 밑에 2차도 좀 빨리 클립 라이즈 일로 온다 가지고라 이거 뭐야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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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아깝다 빨리 맞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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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뭐야 빤데 이리로 갔는데 억제기 줘야 돼 일단 아 이거 죽고 먹을래? 억제기는 죽어야 돼 나 궁 없어서 좀 박 셀걸? 억제기 주자 억제기 주자 억제기 야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미드 궁 파갈래? 아니 아니 얘네 이거 게임 끝내 미드 잡으러 가면 얘네 게임 끝내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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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끝내 못 끝내 못 끝내 못 끝내 못 끝내 얘네 게임 게임 못 끝내 하태용 미드 위치 봐 괜찮지 않나 아무도 없던가 일단 루샨 죽였다 굉장히 프리들 해봐 어그로 끌어봐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루샨 아무도 없던가 나이스 아씨 이벌 게임 들어와 그래 잡겠다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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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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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여 나이스 나이스 공재 너 쿨 안 좋은데 공재야 바텀 좀 막아줘 바텀 좀 막아줘 아 이거 탱탱이 막아야 돼 안무가 막을 거 같은데 나 안무가 막아 나 이거 처형해도 되지 나 처형할 거다 내가 몸이 될 거야 내가 처형했으면 내가 처형했으면 형 왜 처형하지마 너 아니 레벨 높아서 안돼 처형하지마 아니 저 병원치 먹으면 안돼 지킬려면 안돼 병원치 먹으면 상관없다고 아니 지킬려면 아니 지킬려면 아니 왜 지킬려면 되지 그러면 얘네 400으로 안 좋을게 안 좋을게 안 좋을게 네 안 좋을게요 빨리 이거 깨주세요 그러면 레오나 나왔고 루시아는 3초 루시아는 2초 루시아는 2초 1초 루시아는 나왔다 응 이제 뺄거야 나 궁수가 빠진다 짜증나서 0템 궁을 갖고 알아서 알아라 라이저테리랑 0템 궁이랑 0템 궁이랑 그 다초심하면서 너네 둘이 죽으면 죽지마라 다음 병이 바루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 쓰레기야 어차피 억제기를 빨리 밀려고 죽는거였는데 억제기 그냥 밀 수 있으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용이 좋아 바로 저거 근데 계속 쉴드 생기긴 할걸 전투중 아닌데 나 대신 살짝 조심해 얘네 지금 암살하러 온다 어딘지 몰라 얘 방어력 무시이 X 된다 지금 방어력 몇개 무시하는거야 근데 신발도 없네 신발도 팔았어 나 그냥 0인 0이네 0 쟤 만나면 어? 라이저? 타고는 있어 타고는 있어 그래도 노플 라이저 노플 타고는 있어 일단 막아줄게 한 번 아아악 아 암흥농 플래쉬에 저거 덱 빠지는건 좀 아쉬운데 타고는 있어 타고는 있어 타고는 시간 살아야돼 아 미안 너 원콤이야 뭐에다른거야? 나도 그냥 원콤이야 배년이 한 번 또 온다 이거 치워야겠다 아 앨리스한테 1200 달았다 안온다 아니 앨리스가 덥딜 안 들어가가지고 뒤로 갔으면 뒤로 갔으면 뒤로 갔으면 뒤로 갔을까? 나 에어마거 안 들어갔어 용을 주고 바로 한쪽으로 다 돼 아니 이거 용 먹어야지 안 먹으면 쟤네 방어를 존나 놓지 않을까? 도가 상롱을 해야돼 아니 근데 형이 사나 하나 잡아서 용이 나와 아 4대3 안되나? 안 되겠다 우리가 봐야지 아 이거 캐트롭 쓰면 안 돼 캐트롭 쓰면 절대 안 돼 이도저도 안 내가 포시자 키고 내가 동네감받기 한 번 해볼게 아니 루시안 집 찍었을 것 같아 아니다 여기 있다 괜히 아파 봐줘 와 아니 아 시발 야 존나 빼 존나 빼 아니 저건 넣어보급 아니야? 아 저건 왜 이렇게 세? 뒷쪽이 마리페? 우리가 근데 바텀 막가야 되긴 해 바론 쪽 갈거야 지금 바로? 칠거야? 탱탱이가 막아야돼 아니 누군가 막아 칠건 아니고 상대방 치는거 막아야돼 안 가야돼 그냥 아파 바론 시야 막을거에요 아 저 어깨만 아 3대 지면 이거 미쳤는데 아 23% 아 나 라이 사야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얘네 쉴드 이거 어떻게 뚫어 나 지금 데미지도 않나 어 뭐 좀 할거야 칠만 볼거야 일단 여기 싸움보자 천천히 싸움봐 천천히 싸움봐 자 루시아 탑타가 내 강타 보다 못 탔다 나 죽어서 기려볼게 나 죽어서 기려볼게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형아 나 기렸다 기렸다 이제 뭐야 나 이겼다 게임 끝내면 하나다 아 게임 끝났다 아 게임 끝났다 야 탈타 탈타 야 방금 싸이온은 어땠어 죽어서 기라는거 아 오오 킹승제로 황제 황제 어 오케이 싸이온 님 하셔야지 죽어서 기라는 말 와 이게 진짜 이를 루시아 님 하자 다행이다 야 진짜 마지막 봤어야 돼 나 진짜 죽어서 기라는거 나도 어그로 개짤 끌었어 진짜 어 뭐야 웃어가지고 야 이래도 이기냐 아 근데 이렇게 이기냐 아 근데 저거 저거 루시아 해볼만하다 오 근데 진짜 개사기인데 아 아 아 나는 야 갱제 나는 진짜 아 넌 괜찮은데 저랑 개새끼야 아니 근데 나는 질게 피곤한다니까 와 아 미안 아 근데 암호모 진짜 안좋다 다시는 안할게 이겼으면 됐지 근데 암호모가 갱 그 쉽게 딸키를 그 암호모가 아니었으면 딸 타이밍이 존나 잘갔는데 갱은 그 암호모 챔피언이라서 못단게 너무 많았다 그 암호모 챔피언이라서 못단게 너무 많았다 에피소드